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오리이원익 종택과 광명농악을 찾아갑니다. 광명시의 문화유산 중 하나인 이고택은 조선시대의 명신이자 청백리로 이름 놓던 오리이원익의 종택입니다. 성품이 소박하고 겸손하여 관직에 물러나서도 작은 초가에서 지냈는데요. 이를 본 인조임금이 새집과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관감당입니다. 또한 광명시에는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%인 광명농악이 있는데요. 추석이나 단호, 정월 대보름과 같은 명절에는 마을의 평안과 풍면을 기원하였고 모심기나 농매기와 같은 농사일에 협동심을 갖게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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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